올 거야? 안 되는 거 하지 마 아니 올 거야? 어 어 그럼 뭐야 너 아까 3시쯤 도착했지? 진짜 뭐했어? 피레미 한번 잡아보려고 낚싯대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 저거 다 했지? 괜찮지? 이거 진짜 캠핑작이야? 어 36.3도 오케이 36.4도 나 진짜 좋다 그렇지? 근데 연서야 너 여기 잘 수 있겠어? 뭐? 아 왜 못 자? 손 시렵지? 아 이거 난로 피워야 되나 밤에? 너 롱패딩 갖고 왔지? 롱패딩은 아니고 패딩은 있어 불 한 여기다 할까? 여기 여기 거기도 괜찮고 벌써 붙었네? 아직 안 붙였어 붙은 거 아니야? 근데 그때 우리 할 때에 비하면 진짜 따뜻한 편이야 아이 그럼 근데 연서야 너 여기서 잘 수 있겠어? 단가를 해서 이게 추운데? 아 이 정도면 따뜻한 거지 나 이거보다 훨씬 완전 그냥 한파에도 잤는데 눈 막 막 내릴 때 이거 뭐야? 장어 예스 오늘 제 출연료인가요 이게? 그렇죠? 이게 출연료죠? 출연료예요? 네 세네요 아 이거 봄꽃이 많이 올랐네 내가 야 제대로인데? 그리고 고기 좀 재워놓자 너 잘하는 거 30분 걸리지 않을까? 좀 걸리지 않을까? 많이 걸리면 너 내일 아침 먹어도 돼? 예스 예스 야 숯 좋다 이거 뭐 할까? 아이씨 연서야 숯이 너무 좋은데 지금? 하.. 소시지 하나씩 구워면 그럴까? 그럴까? 야 숯이 너무 좋아 지금 아 우리 음식을 너무 아껴두고 있나? 뭐가 있는데 또? 그럼 빨까봐 아 닭발도 있고 닭발 먹을래? 조기탕하고 조기탕하고 술쯤 하면 우리 닭발 먹어도 돼 닭발이 맛있어? 그러면 또 배불러서 못 먹는 거 아니야? 그쵸 먹자 됐어 오 맛있다고 오 맛있다고 하나씩 할까?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현서가 너무 생각에는 그냥 너무 동시에 하고 그러지 말자 시간 많은데 네 시간 많은데 어? 이게 누구야? 아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이게 누구야?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여기 있는 거야 어디야? 어디긴 어디다 어디다 어디가 너? 캠핑 가지 혼자 가고 있어? 혼자 가고 있지 그 혼자 캠핑하면 재미겠다 재미 없을 거 같아 형이 와야 재미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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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천으로 와 홍천 홍천 홍천으로 그래 알았다 아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지 그래 형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36.3도 저체온이네요 손소독과 열 체크 왔습니다 형 출연료 소개시켜줄게 출연료가 있다고? 저기 민물장어랑 자 여기 재워놨어 재웠다고? 어 깨울까? 어 깨워 이제 깨울 거야 이제 깨울 거야 이거야? 이거 피칭한 거야? 어 모래 피칭? 텐트 쳤냐고 있어 보이지 피칭한 거야? 오 피칭한 거야 아니 근데 아직 겨울이네 아직 추워요 아직 겨울이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형은 내가 한 이틀 전에 꼬셔가지고 섭외가 됐는데 이틀 전이요? 이틀? 삼일 전이었나? 한 달 전 아니에요? 뭐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아니잖아 뭐든 하자고 계속 뭐든 하자고 해서 지금 등산가자 낚시가자 뭐든 하자고 했죠 근데 저는 뭐예요? 그러니까 형은 계속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게 너네 둘이 있으면 심심할까 봐 심심했어 사실 둘이 별로 안 맞더라고 많이 안 맞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요리를 해 먹으려고 했다가 형은 다 해 먹자 해가지고 참고 있었어? 응 엄청 참고 있었지 아 지금 해야 돼 이거 이제 할 거야 이제 올릴 거야 그래 올리자 일단 첫 번째 메뉴는 솔잎삼겹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메뉴는 솔잎삼겹살입니다 근데 MC세요? 아니 저는 아니 예쁜하게 캠핑하는 거 아니었어? 아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랬지? 아 잘 안 먹어 근데 노래 계속 틀어놔도 되는 거야? 괜찮아? 아니 나중에 편집하시기 힘드신 거 아닌가? 어우 왜 그래 형 이거 엄청해 역시 저기 편집자분 계시면 고생하실까 봐 아니 둘이 있는데 좀 적적해가지고 나도 몰라 안 해봤어 여기 솔방울 넣어도 좋은데 솔방울도? 처음에 스타터로 쓰기 되게 좋아 솔방울 너무 많이 올리면 위에 올릴 거 없어 그럼 줘봐 봐 나는 캠핑도 안 다니는데 왜 이런 걸 글로만 배웠지? 아니 이거를 그냥 올리는 거야? 어 느낌 있다 와 어우 향 나 이 맛없음 반칙 아니야? 되게 그럴싸한데?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봤어? 어 계속 이것만 보고 있더라고 대사 안에서 숱 기능을 하는 거잖아 훈재가 지금 훈재가 되고 있는 거야 훈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? 우와 됐지 이제 올려도 되지? 손 올라가 냄새가 올리지 거기 어 아 옆에가 좀 닿구나 이거 자를까? 괜찮다 잘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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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메 어우 소리 좋다 구워 먹을 때가 있어 김치 뭐야? 잘라진 김치야? 어 오케이 맛있겠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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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머 어우 냄새 봐 어우 큰일 났다 냄새 봐 큰일 났지 어우 야 이거 아우 야 냄새 큰일 났지 잘못하면 야 이거 지옥 가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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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수아 좀 먹어봐 향이 입혀졌어 입혀졌어 향이 입혀졌어 아이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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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랑이 입혀졌어 우와 먹어본 적이 없는 향이야 설레향이 나긴 한다 근데 그렇게 구운이 나다 나 좀 마르라 약간 달아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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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어? 진짜 형 어 이것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조금씩 맛 좀 봐요 진짜 근데 빨리 드셔야 해요 빨리 식으면은 딱딱해서 맛없어 오늘 또 준비한 게 또 뭐가 있어?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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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구 와 혹시? 누구 와? 아이 또 에이 아이 괜찮아 형들은 누구 또 불렀어? 에이 또 에이 또 출장 신서 얘기 또 해?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다가 익숙한 트렁크를 본 것 같은데 안 불렀지? 아